네번 성공했소? 다섯번중에 네번 성공했소? 와 이게뭐야 하하하하 와아 이거 풀강 한번 가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아 또 뭐죠? 하하하하 이게 찍다보니까 라운드 끝나고야 잘 되는거 같아 왠지 느낌이 미신, 미신 돋는거 같애 나 부졌어요 야 고르몬 다 해먹겠는데 이거 고르곤 이미 충분히 센데 추가 공격력이 15000인데? 원래 공격력이 두배가 붙는데 그럼 세배 센거 아냐 와아 여기서 한 세번정도 더 되면 좋겠다 대박 쳐서 한번 하하하하하하 대박 칠거면은 시원하게 쳐야지 짱나게 쳐줘야지 아하 너무 욕심내도 안되구요 자 가주쇠 하하하하 자 갑시다 hhhh 어우 las racial 아하 아 보라색이 됐어요 아하는 화면에 왜 이래 AMD 핑크핑크해 핑크핑크에 애들아 핑크핑크에 응 어 부졌어 더 올릴수있나요? 롯스님 마이크가 너무 작아요 더 올릴 수 있죠? 강화 더 가능합니다 오케이 피카츄 지나갔습니까? 네 제가 놓쳤어요 괜찮아 피카츄가 중요한게 아니야 여기서 2만대 넘어가면은 4배 더 세질 수 있는 겁니다 3번 중에 한 번만 딱 돼도 대박이죠? 아우 심장이 들긴 하네요 하하하하 야 애들이 1cm밖에 못 움직이고 죽어 하하하하하하 아 고르곤이 이거를 야 고르곤이 아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한 번만 내도 대박이니까 자 마지막 한 번 마지막 마지막 한 번 이건 붙을 겁니다 가자 가자 아아아아아 아 많이 됐어 어 어 많이 됐지 많이 됐지 이정도면 많이 된거고 네 어떻게 등급 재설정 이자 한번 등급 재설정 한번 가시죠 아 이거는 X 만들어야 돼 진짜 이거는 가스를 다 만들게 내가 가스만 모두 다 투자를 해서 이거는 트리플 S 최소 트리플 S 최소 트리플 S 이거 트리플 S 갑시다 트리플 S 되면 공격력 30% 붙습니다 C D C X A X 네 야 하하하하아아 하하 하.. 와 미쳤어요 40% 붙었어 40%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 앓이 2만 2만 8000 다 됐구요 하하하하 와... 조졌죠 2월 수제 고루곤 피자 됐다 애 쩐다 지금 자 이제 여유있게 다음 유닛 노려보시고 아 이제 조금 뽑아보자고 아 야 부자되서 복권질하는 건 또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만수르가 축구에는 성공 이외에 또 다른 맛이 있다고 이제는 성공이 지겨운 거야 이제 취미생활로 하는거지 뽑거든 자 대전사도 많이 쌓여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괜찮아 뭘 놔둬 뭘 놔둬 어 다 이해해줄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ARES 좋구요 어? 다 됐네요 대전사 다 모았나? 대전사 다 모았죠 나이스 이제 레이너만 한마리 있으면 되구요 이건 대전사 작업을 해놓죠 저희 대전사 전투기로 대전사 전투기 작업할까요? 네 작업합시다 저희 그거 에.. 그 뭐지? SSS 만들었어야 됐죠? 네 어 자 대전사 네마리가 대전사 전투기가 여여여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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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제라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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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지마 여여여여 잡아 빨리 쏴 한 대만 쏴 아 로스트님 아 찍었는데 빠르게 빠르게 봅시다 이런거는 좀 아 저것만 잡았어도 진짜 아 제가 눈이 나빠서 아 미안해요 트리플S 대전사 네마리 만들면은 대전사 전투기를 지나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부터 왼쪽 위에부터 등급 재설정합니다 A C A S S X 어우 조졌죠 트리플S SS 이상만 되면 돼요 개인도 X나왔어요 네 한마리 성공했구요 잘 나올까요 A A S B C S B A B B B C S B 아 뜰 때 됐는데 S B 얘 왜이래 아 왜이래 얘 A S C S SS D X 아 됐다 야 어떻게 된게 트리플S보다 X가 더 확률이 잘 되냐 응 좋구요 S X가 두개 났었네요 그러게요 D 왠지 아깝다 조합하기 그쵸 D D SS 트리플S 나이스 성공 어 C S B C S A A A B B SS S A S B D B B C D 아 왜이래 어 트리플S 나이스 조합오프 하시구요 조합오프 어 일단은 한대 만들죠 네 조합오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실텐데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갑니다 태천사 전투개 좋구요 공중이 있어줘야돼 공중이 있어줘야돼 고르군 순양하면 여기 위치가 좋습니까 네 여기가 좋죠 나오자마자 바로자마자 음 좋구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가스좀 충전하고 중립레벨 몇이냐고 얘 아트로실 아토실로퍼 레벨 7입니다 이렇게 높아요 이게 7레벨에서 다른 유닛이랑 하스바사 히든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저희가 그것까지 갈 필요가 있습 한번 가보실래요 가보고 싶지 가보고 싶으세요 그럼 이거 뺄게요 아 7이상 가면 안되 아 아 더이상 먹으면 안되요 아 되게 까다롭구나 일단 우르사돈 술을 두 마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르사돈 술을? 네 술을 두 마리 만들어서 저기 밑에 보이는 테이스트로프 저걸 만들어줘야되요 저것도 레벨 7을 찍어줘야되요 오케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만들기만 하면 일단은 대천사 전투기 네 자 다시 작업 들어갑니다 S C D B C A A 아 아 드리블 S 나이스 오 잘나왔구요 좋구요 S 아까 애들하고 다르네 이반이 공부를 잘하네 하아 저희 위에는 너무 꼴통이 한명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대학을 가면 안돼 이런애들은 그 피카츄 나오면 잘좀 잡아주세요 네 대천사는 어떻게 먹여줬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S S 아 아 좋구요 B S S 아 아 역시 딱 공부를 잘하는 애들있죠 바로 야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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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itches 이제 남은 대천사로 오딘 만들어요 네 나머지 대천사를 오딘마드야하네요 예. 예. 네, 만들게요. 아, 저거 오픈해놓으셨구나. 네, 네. 됐고요. 아, 이제 깔끔해졌네요. 정리가 됐네요. 그쵸, 깔끔하신 게 좋죠. 그쵸, 아무래도 깔끔해. 그니까, 메카닉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, 사실. 그러면 이제... 네, 이제... 레이너를 구워야죠. 그러면 이제... 어, 그쵸. 스투쿠프 가야 되는구나. 네. 그러면 레이너 한 마리만 뽑으면 되네. 네, 레이너 한 마리만 뽑으면 또 강화 시작해야 됩니다. 그 강화는 이번에 무조건 90% 돼야 되죠? 네. 90% 안되면 또 버리는 재미죠. 어, 레이너 나왔다. 레이너랑 캐리건이었죠? 맞네, 맞네. 자, 됐고요. 자, 이제 어딜 도망가야 된다. 갈게요. 자, 가시죠. 자, 제발 이번엔 성공하자. 자, 히페리온 나왔습니다. 히페리온이 90%까지 가야 됩니다. 자... 가시죠. 어, 가스 다 해놓고 일단 가스작 다 해놓고 갑시다. 자, 세 번 성공해야 돼 최소. 나이스! 시작이 좋고요. 어, 시작이 좋아, 시작이 좋아. 두 번만 하면 되잖아. 아홉 번 중에? 네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! 일곱 번 중에 한 번만 되면 돼. 어, 좋아, 좋아. 우와. 우와! 야, 네 번 중에 세 번이 되네. 이야, 하하하하. 와, 이게 되네, 이게 돼. 야, 씨. 인생 역전 간다, 이제. 자, 가시죠. 이제. 자, 일단 다 잡고 갑시다, 간지나게. 어. 와, 3분의 4 확률. 4분의 3 확률. 되는 거야, 이거. 어. 뒤에 있는 애들 다 놀아, 지금. 할 게 없어. 이야, 1cm도 못 움직인다, 이제는. 애들이. 나오면 죽어, 나오면. 제라툴은 지가 죽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것 같아. 하하하하하하. 자, 갑시다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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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간다! 해적 주력함! 이렇게 메카닉 히든을 극을 공지해가네. 하하하하. 와, 결국 가네. 위치 어디다 놓을까요? 꽤 고르고 나란히 두죠. 어어, 어어. 야, 개멋있다. 이렇게 두자. 하하하하. 야, 이거다, 이거야. 와아. 파워가 느껴지죠, 여러분들? 등장과 동시에 죽어나가는 저 몬스터들. 어. 하하하하. 자, 이제 해적 주력함도 강화 한번 가시죠. 하하하하. 아, 그럴까요? 오늘은 강화되어 있네? 네, 그러게요. 강화 정말 잘 붙네요. 아, 오늘 같은 날 덴파해야 되는데. 하하하하. 15감각인데, 이거는. 자, 갑니다. 자. 실패했습니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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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져야! 네, 잘 붙고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이스! 오오. 오오. 진짜 강화되잉인가 오늘? 어, 그러네. 대네. 하하하하. 실패했습니다. 좋아, 좋아. 이 정도면 그래도. 확률적으로 지금. 50%가 넘어요. 50%에요. 강화 확률이. 그러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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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, 네, 예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에엥? 아, 원위치하고. 네네네네. 자, 이거 잡음으로써 공격력 줌척당 5% 자, 강화 계속 갑시다. 지금 3번 성공했어, 강화. 알고 계시죠? 네. 예, 예, 예. 자. 잘 붙을 겁니다, 아주. 자, 갑니다. 남은 기회 4번. 아, 남은 기회 3번. 1번. 한 번만 돼도 이득이야, 한 번만 돼도. 한 번만 돼도 이득이니까. 아, 제발. 아아아아아아. 아, 얘네 보라색 보고 싶었는데. 보라색 한 번. 보라돌이. 가자. 아아아아. 라스트. 아아아아아아. 하하하하. 하하. 괜찮아, 괜찮아. 그쵸? 4번 낸 게 어디야. 아, 4번 낸 게 어디야. 어. 어, 진짜 많이 낸 거지. 진짜 많이 낸 거야, 여러분. 이 정도면은. 자. 그러면은, 얘도 등급 재설정 한번 갑시다. 인간적으로. 예, 예, 예. 하하하하. 지금 은행에 돈 미쳤어요. 280원 있는데? 하하. 그마큼만 보이셨어요. 하하. 예. 이거는 출구만 40 해가지고, X 가자, X. 어때요? X 가시죠, 예. X 갑시다, 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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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나올 때까지 간다. 일단은 가스작 다 하고. 이러다가 SXD 나오면 대박이죠. 그쵸, 그러면 진짜 게임 끝난 거지. 어, 못 이기지, 나를. 또 하나의 레전드 영상이 나오는 거지. 자, S. D. 지금 더 추객을. 어, 트리플 S. 네. 100원까지. 100원 남겨두고 다 빼세요. 어차피 그 이상은 소용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네. 100원 남겨두고 싹 빼세요. 알겠습니다. 어, 이율이 왜 이렇게 없어? 더 이상 이율 증가도 못하네. 네. 끝입니다. 10% 자, 지금 트리플 S인데, 더 도전 갈게요. D. S. B. X급은 돼야 돼, 여러분. 무조건. D. B. C. A. D. C. 아니야, 너 공부 잘해. 너 할 수 있어. S. C. A. B. A. S. 트리플 S. B. 1. C. S. B. F. U. C. F. 아씨 트리플S로 만족해야되나 자 대출 또 받았어 간다 C D B 아 트리플S 아 고민하게 만드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어 이제 돈이 안모이니까 아 뭐야 이율이 0.3%가 아니야 10.3%였네 어 이게 뭐였네 그럼 또 가야지 그러면 등급 아 등급 더 갑니다 그러면은 어 저정도면 도박해도 되요 조용히 하세요 A B 아 트리플S 아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 있다가는 트리플S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참고 이제 명풍복궁 긁을게요 브루타리스크랑 교미 결혼 음 아 조심해라 여긴 내 세상이다 계속 뽑아봅시다 네 나오는거 한번 보고 어 얘네 나왔는데 이러면 잘하면 암 암 암 암 아 나이스 암 남았구요 자 수 수 나와라 수 자 지금 얘네들이 수가 나와야되요 지금 암 암 암이 두마리거든요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수 수 하나 더 뽑으시 아 지금 합치지 마시구요 아 수수로 가야되네 수수로 아 그러면 또 기다려야되네 네 예예 남은 돈으로 계속 뽑아보자 어 나이스 그저 수수수수수수수수수하 아아아 일보 다처제각이다 이거는 암이 세마리 수가 한마리 이게 돈이 많으니깐 그런 느낌이다 어 아빠 나 오늘 밖에 저기 놀러가는데 아유 우리 아들 놀러가? 그러면은 아빠가 저기 돈 줘야지 여기 백만원 약간 이런 느낌 그치 우리 아들 저기 그 걸어 다니지 말고 신발 사준 거 더러우니까 택시 타고 다녀요 약간 이런 느낌 택시도 거 또 거 저기 주황색 이런 것들 소나타 이런 거 타지 말고 엘쿠스 타고 다녀요 이런 느낌 짐레이너 아니면 그냥 지금 안되면 버프나 넣어줄까요? 뭐라구요? 버프 어제 그 버프요 아 그 암맘으로 합치는 거? 압두 암수 합치는 거요 암수 합치는 거? 네 지금 아토슐루프가 있으니까 마나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게 약해지셨어? 정신력이? 어 제가 봤을때 레벨 올리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요? 그게 나을까? 지금 보시면 저 고르곤 아직 육밖에 안되잖아요 그쵸 예 아 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때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? 암수 합치면 되죠? 네 암수 합치면 돼요 예 그래 그래 로트님 말을 믿을게요 암수 하나 합치고 됐습니다 바토슐루프를 여기다 붙이면 이제 또 무한버프 되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얘가 얘 만화를 채워주면서 얘가 이런 또 자동시전되는 것들을 자동시전 지금 활성화 하나만 되어있는데 일부러 하신 건가요? 저거는 하나밖에 안되요 원래 아 맞다 다 해놔도 아무거나 제일 먼저 발동되는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거만 써고요 저 왼쪽게 제일 좋은거에요? 지금? 그러면? 저게 제일 지금 상태는 제일 좋죠 근데 또 대천사 나오네 그러게요 오늘은 메카닉 날인가 봐 얘들아 어 수 나왔어 주와 중립 몬스터 게많이 나오고요 어허어어 검문망치 나왔고요 메카닉이 또 쌓여가네 또 캐리건도 캐리건도 은근히 많이 해줘야죠 다섯 마리야 자아 오랜만에 나와주네 어? 일단 석사람 합치리 말고 놔둬보죠 그래요? 거신.. 아 거신? 네 오케오케오케 어차피 가스도 많이 남으니까 거신 두 마리 만들어서 그 기둥 한번 보고 보죠 돌기둥 오케이 좋은데? 근데 아까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 아.. 수가 지금 네 마리구나 자이언트 폴라워로 두 개를 만들어도 돼요 아 그래요? 네 아 그러면 하나는 다른 거 걸고? 네 하나는 다른 버프를 써줘 아 그것도 괜찮다 네 우른사다크 분해도 되긴 되는데 어 일단은 놔두려고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 진짜 부자들은요 택시 타고 다니는 거야 어 운전사가 24시간 안 붙어있지 운전사도 쉴 때 있단 말이야 귀찮커드 그럴 때는 음 자기가 걷지 못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원하는데 언제든지 가고 싶어 그러면은 택시가 뭐야 돈 돈만 주면 가잖아요 어 그겁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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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 캐리거 하나 가볼까요? 지금 캐리거 되게 많이 쌓였는데 원시 캐리거는 어떻게 만들죠? 지금 혼종 약탈자가 2개가 더 필요해요 제라툴이 많으니까 제라툴이 많으니까 캐리거 합쳐서 약탈자 2마리를 만들면 거대개수가 바로 나오거든요 잠시만 혼종 약탈자 2마리요? 네 어 제라툴 2개 캐리거 2개 합치고 갑시다 네 자 저그와 프로토스의 진정한 혼종을 시작한다 오케이 정화무송 가시려는 거 아니죠? 네 지금은 원시 캐리거는 한번 네 가졌어요 혼종 약탈자 2마리 갔어요 네 파멸자하고 약탈자하고 합쳐주시고요 파멸자하고 약탈자하고 네 파멸자 아까 처음에 보호하는 거요 오케이 아니요 다 3개 다 아 3개 다?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약탈자 하나 더 만드시고요 약탈자 하나 더 오케이 잠깐만 약탈자가 어 제라툴 하나 있어야 되는구나 네 제라툴 저기 많으니까 저거 아무거나 당겨와도 될 것 같네요 하하 그래도 좀 등급 낮은 애들로 하하하하 기왕이면은 만들었어요 네 이제 캐리건 2개 거대개수 혼종 약탈자 다 집어넣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캐리건 2개에 네 거대개수랑 혼종 약탈자 네 마리 동시에 네 이렇게 총 4개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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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자 이제 원지 캐리건 나왔고요 됐다 됐다 원지 캐리건 나왔다 네 자 이제 저그 업그레이드 한번 가시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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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 업그레이드 가자고 자 그러면은 저그 업그레이드 이때까지 하나도 안했었네 하하하하 메카닉을 올인해가지고 어 저그 업그레이드 하진 않았었구나 하하하하 와아 이 돈 쓰는 재미가 있네 이게 하하하하 지금 은행에도 되게 많이 쌓여있으니까 얼마든지 계속 쓸 수 있는 돈이 네 그니까 풀업 다했어 아 못했네 다했어요 음 그러면은 재설정 한번 합시다 비등급은 좀 많이니까 에이 쓰레기네 어떻게 할까 이제 어 일단 캐리건을 강원에 가죠 원지 캐리건 30%? 네 30% 저거 뭐 캐리건 나중에 진화하는데 상관있습니까? 네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 내야되죠? 60% 이상 나와야됩니다 아 60%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등급을 해주면 안됐네 그 의미가 없었는데 등급도 띄워야되요 X 아 진짜요? 네네 자 강화 일단은 하겠습니다 네 강화가 여러분들 두번 성공하면 된대 두번 자 갑니다 자 가시죠 아 실패 어제 딱 100라운드에서 죽었는데 이제 10라운드 남았네 지금 아무 여유있게 넘길 것 같아요 흐흫 나이스 성공했고 어우 한번 했고요 자 한번만 딱 더 대면 되죠? 네 아하 자 가자 아하 여기서 딱 한번 성공하면 깔끔한데 그쵸 붙어라 아하 왠지 성공할 필요였는데 어 얘 왜이러해 한번만 딱 더하면 될 것 같애 나이스 아 붙었고요 오케이 붙었고요 이러면 이제 X등급하면 된단 얘기죠? 네 X등급하고 이제 노바를 또 뽑아야되요 조졌네 와 노바 만들려면은 이거 짐 레이너 많이 필요하겠는데 어 노바도 설마 등급 있어야됩니까? 네 등..노바도 똑같애요 조건이 아 이거 마라먹는거 아닌가 어 하하 얘 X등급이요? 네 X 그니까 X ...S 말고 X utter 조졌는데 와 그럴려면 지금 있는 돈 다 쏴야 되는데 와 그럴려면 지금 있는 돈 다 써야되는데 일단 가보죠 네 B B 오오오오오오오 throw 야 한숨만에 떴졌 와 Online 이거지 이거야 O 돈 진짜 많이 아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 진짜 많이 아낀 거예요 진짜 O 돈 개많이 아끊 adopted 예 일단은 당장 치트 자제 좀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이드 아 캐리건이 이렇게 나와 짐레이너가 나와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 대천상 나이스 대천상 나쁘지않고 뭐야 아 광굴 나왔고 광정사 석장도 나왔구요 이건 뭐 좋은거니까 아 카라크수 기가 막히게 또 이런 타이밍에 또 나와주시구요 자 출금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악령이 또 어 어 피규어를 또 모으기 시작했고 자 광전사 석장 어 거시는 먼저 만들겠는데 로스트님? 예? 예 마이크 너무 작아졌어요 발차 부착 예예예 멀리도서 그래 마이크를 아 카라크 암수 나왔구요 좋구요 수 나오면 그냥 플라워를 하나 더 만들면 될 것 같구요 예예예예 수나와라 수나와라 지금 암 두마리기 때문에 네 인간적으로 3암은 좀 아니다 어 그렇죠 네 떴대요 나이스 자 그러면은 결혼 그쵸 제가 버프를 바꿔줄게요 예예예 이거 진짜 어떻게 바꿔 이걸? 네 바꿨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 어떻게 두개를 하실 수 있어요? 두개 다 선택 가능합니다 음 아 암 나왔구요 네 또 가구요 둘이 암수 또 나오면은 버프 세개를 다 쓸 수 있어요 어 그러네 어 안 나오구요 아 암컷이 참 많아 미대나 미대야 미대 미대네 미대야 아 캐리건 나와주구요 캐리건도 필요하죠 짐 레이너 나왔어요 잘 나왔네요 짐 레이너가 어 레이너 두개가 됐네요 네? 레이너 두개가 됐네요 지금 어어 그러네 네 노바 가시면 되겠는데 어? 리얼리? 아 그러네요 잠깐만 혼종 약탈자를 네 약탈자 아 그러네 그러네 가능하네 케이비건 제께 레이너 두개 제라툴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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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결혼 결혼 오케이 결혼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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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노바갑니다 오늘 또 노바갔어요 자 노바 강화 똑같이 자 노바 강화 두번 성공해야되죠? 네 맞죠? 어 오케이 노바 X등급이야 노바도 네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둘이 합치면 뭐가 나오는거에요? 사라 캐리건이라는 사라 캐리건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두번만 성공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사라 캐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? 그 드라켄레이저 성공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5원으로는 못 뽑고 1원으로 뽑으셔야 돼요 싫어요 아하하 한번 보여드려야죠 시청자 분들 한번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하하 어 야 근데 그 와중에 많이 실패했어 지금 4번 중에 한번 성공했어요 자 안 돼 안 돼 다섯번 남았어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하면 되잖아 한번만 한번만 붙을겁니다 이건 이건 붙을거에요 이건 얘는 얘는 붙을 수 밖에 없어 솔직히 진짜 이게 안된다는게 두번이 안된다는게 많이 돼 어 어떻게 3번밖에 안남았어 잠깐 이게 이상한데 이게 왜이래 하하 하하 아 아 됐다 이제 X등급 만들면 되죠 네 등급작 하시구요 갑시다 C C C C C 뭐야 벌써 가스가 없어? 자 모두 다 가스로 바꿉니다 근데 차라리 여러분 이거는 마음이 편해요 어 이거는 등급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뭐야 강화등급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등급 재설정은 내가 누르기만 하면 언젠간 되잖아 어 그렇게 못 눌렀다고 한다 S S C B B S S 아 트리플 S 아 진짜 A S S A S S A B B S A D C A A 너무 안뜬다 B B D A D A D B 아 가스가 없어 아 이런 아 가스가 없어 와 미치겠네 미치겠네 와 노바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돌머린데 이건 진짜 어 이거는 진짜 학고 쓰리 학고야 쓰리 학고 어 학고도 세 번 맞으면은 그거 정하거든 퇴학처리 되거든 아. 아. 허했잖아 진짜. B. Triple S. S. B. 하나도 할 수 가시 부족하네. 아. 아. S. B. A. S. D. Triple S. 아니 저기 더블 S. D. 어. 어 x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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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하기 아까워져 공격력 50% 붙였어 공격력 50% 아 대도 xd가 되냐? 어떡할까요? 이제 드라켄 만들어야 돼 일단 만드셔야 돼요 일단 만드는가? 네 일단 만들죠 오케이 일단 만듭시다 그러면은 그럼 뭐 필요하다며요 싸구리 복권? 싸구리 복권 열창차를 몇 번 긁어주세요 뭐가 필요해 뭐가? 지금 ARES 두 대하고 그 공성전차 아 그 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ARES 두 대는 명품복권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공성파괴단이 거기서 안 나오니깐요 아 공성파괴단이 필요한 거군요 공성파괴단이 세대가 필요해요 그래 ARES도 조합하실 생각이군요 일단 나오면은 그대로 조합을 해야죠 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로 하고 싸구리 복권 10개 갈게요 네 아 이거는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그쵸 다 팔아야되죠? 전부 다 팔아야되요 네 안경 묶어서 같이 팔죠 안경도? 네 안경 쟤도 이제 다 2년대 아 일단 그래도 나도 쟤는 하하하하하 쟤 뭔가 왠지 전시웅이야 쓸모있을거야 어 잠깐만 나온거 같은데 지금? 공성전차 나왔어 공성전차 네 공성전차 필요하고 싸움 한번 보세요 다른건 없네요 팔게요 그러면 네 싸움 말이니까 하나 더 포함해서 팔죠 그러면 얘까지 포함해서 됐구요 얘네는 필요없다 그쵸 네 없네요 오 아 잠시만요 하나 뜨는게 나오네요 시체매나왔구요 오케이 저기 뭐야 저 시체매로 ARS 만드는 데 필요해요 저거는 아 근데 저것도 코브라 만들려는거죠 저걸로 그쵸 코브라 만들어서 코브라랑 공성파괴단을 합치면 ARS가 나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중을 위해서 이건 일단 박아두고 지금 시체매도 나왔어요 제가 걸러줄게요 여기요 네 자 보실래요? 지금 안에는 필요한게 없네요 더이상 오케이 일단 한개는 코브라로 합치고 일단 빨리빨리 해야됩니다 이것도 하다가 언젠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없네요 필요한게 근데 서서히 돈이 없어요 음 돈은 어차피 이자로 계속 나오니까 어 나왔네요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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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시체매가 3마리 나왔는데 3마리중에 일단은 마인을 심어넣고 2마리는 합칠게요 마인을 심는 이유가 뭐죠? 마인 12개가 모이면 유닛이 나와요 와 좀 그런것도 있어요? 나머지 나머지 다 팔게요 잠시만요 이거 시체매 하나 같이 팔죠 네 예예예 요거 시체매 팔고 네 아 진짜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코브라한테 했구요 시체매 또 나왔어요 이제는 이제는 공성대차 말고는 다 필요없어요 아 옥행을 다 팔겠습니다 네 네 어 잠깐만 전차 지금 나온 느낌인데요 네 2대 나와 총 3대 나왔구요 지금 더 뽑아야되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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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라요 네 얼마나 더 뽑아야되죠? 지금 일단 공성전차 2대 놔두고 네 몇대 더 뽑아주세요 나네요 나네요 공성전차가 하나 나왔고 네 한 번 더 뽑아주시구요 네 오늘을 깨워라 자 사구려 복권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네 공성전차 2대 나이스 아직 조금 모자라요 아직도? 네